안녕하세요. 추세린의 100배 수익. 오늘 수익 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금요일장에 에코프로 BM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2.9% 종가 18만 9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 17만 8천원에서 18만 5천원 사이에 매물대가 있죠. 자 이 매물대 위로 올라와서 이 위치에서 박스권을 그려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 안으로 다시 진입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려놓고 나서 횡보하다가 여러분 다시 이렇게 내리는 경우에는 이게 외부적 충격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금요일장중에 트럼프가 몇몇 선거구에서 헤리스를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주들이 다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락파동은 단발성 악재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일단 주가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갈 거는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서 차트가 내려오고 있는 그 현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지지라인은요. 현 위치가 지지라인이 됩니다. 자 여기 매물대 자체가 지지라인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위치도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주가랑 20일 이동평균선이랑 17만 한 4천원 5천원 정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7만 5천원 정도도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매물대 살짝 아래라서 지금 매물대 범위 전체가 다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 위치 자체가 지지라인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초반에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매도세가 강하다면은 이 지지라인들을 뚫고 더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금요일장의 거리량이 많지 않았죠. 즉 매수세가 많지 않았던 거지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대단히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 이런 관점입니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대로 이 부분 원절이 어디에선가 다음 주 중에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만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급등시키는 이런 패턴 이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요. 우리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두 번째로 미공개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자 뉴스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7개 경합주 중에서 펜실베니아 포함해서 무려 4개 주에서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국내 증권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초박빙 판세라고 합니다.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붙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당시에도 힐러리가 앞서고 있었는데도 미국의 선거구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 4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승부의 향방을 정말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트럼프랑 해리스 구도에서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좋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가 예측을 해보자면 11월 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어느 후보가 더 당선 확률이 높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소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출고조사도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여러분 미리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높은 걸로 나오면 주가가 점점 못 가거나 좀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대선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 당선으로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결정이 되면 주가 다시 오릅니다. 여러분 주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선이 확정되고 나면 왜 오르냐?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 이 시장에는 수많은 대기자금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될지 나는 이거 결정되고 나면은 투자를 집행할래? 이런 심리로 대기하고 있는 투자 대기자금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아 트럼프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2차 전지 관련주에다가 요만큼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결정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죠. 결국 주가는 여러분 시장 논리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좋아질 거라는 컨센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신이 당선되고 나면은 중국산 전기차이다가 여러분 1000% 환세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트럼프가 실성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저 이러다가 CIA에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일단 중국산 배터리들 특히 CATL 같은 회사들은 저품질 저가 배터리를 정말 잘 만들어요.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CATL의 제품들은 저품질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국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우리 에코프로BM의 고객사이기도 한데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품질들은 굉장히 고품질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CATL이 강세긴 한데 트럼프가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1000%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떡락했거든요. 지금 중국산 배터리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내 기업한테 반사 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 대선에 관련된 결론은요. 당연히 헤리스가 되면 좋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금열장에 에코프로BM은 내렸지만요. 투자자별 동향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로 매수해온 종목이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끄리 매수였던 종목들 누적적으로 이런 종목을 잘 선정해서 자리 잘 잡아서 매매하시면 여러분 스윙 투자에서 거의 실패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열장에 외국인이 샀어요. 여러분 주가가 내려오는데 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목할 부분이고요. 거래원 분석을 해보시면 미래, 세, 키움, NH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고 세력들의 단가가 19만 3천원 라인에서는 매수가 우위였고 12만 2천 7백원 라인에서는 매도가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가격 라인은 전부 다 매수 우위였거든요. 보시면 다음처럼 19만 3천원에선 매수가 많았죠. 19만 2천 7백원에서는 매도가 좀 많았는데 그 이하 라인은 전부 다 매수가 많았습니다. 뭐냐? 19만 3천원이란 가격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금열장 종가가 여러분 18만 9백원이었습니다. 19만 3천원은 여기 고점에 가까운 가격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격에서도 세력들은 매수 물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 박스권 상당 돌파된다라고 보고 들어온 물량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주가가 잠깐 내리고 있지만 이런 거 세력들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추세린 힘내라고 응원 문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한 저 추세린은 더욱더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추세를 분석을 해보시면요. 제가 보는 차트 안에서 이 파란색 라인이 이미 빨간색 라인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중기 추세랑 월봉상의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중이긴 한데 그리고 또 연봉상의 대세는 상승 추세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에코프로비임의 추세를 기간별로 정리를 해보면 단기 일봉상으로는 상방, 중기, 주봉상으로는 하방. 자, 월봉상 추세도 여러분 아직은 하방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연봉상으로 보죠. 연봉상으로는 또 상방이에요. 자, 추세린은요. 항상 이렇게 대세를 보고 많이 매매를 합니다. 가장 큰 추세 안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매매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코프로비임 연봉 차트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상향하고 있는 게 잘 보이시죠? 이게 에코프로비임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윗골이 달고 올해까지 은봉까지 플러스해서 엄청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거의 5개년 이동평위성까지만 딱 찍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올해 저점의 가격은 14만 8,700원이었습니다. 거의 15만원이었고 최고점은 여러분 58만 4천원이었죠. 바로 이 위치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여러분 75% 조정을 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주식에서 75% 정도 조정이 맥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최고점 58만 4천원 곱하기 75% 조정 가격에 해당하는 0.25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14만 6천원이 나옵니다. 거의. 저점이 14만 8,700원이었죠. 몇천원? 한 2천원 차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정을 줬으면 이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저점이 나온 거 아니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적으로도 거의 일치하죠. 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엠의 재무재표라든지 앞으로 향후 컨셉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그런 수치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분기별로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 이 3분기가 저점이에요. 24년 9월 3분기 때가 매출액 7,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억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바로 반등하죠. 매출액 거의 9,0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분기 때도 마찬가지죠. 매출액은 9,4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60억까지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연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대세 관점인 건데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 연결사는 3조 3천억밖에 안 해요. 마찬가지로 올해가 저점입니다. 전년도 6조 9천억 했고 올해 3조 3천억 했고 반토막 났는데 내년에 5조 3천억 후년에 7조 9천억으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올해 결산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1,5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2,400억으로 영업이익이 컨텀 점프하고 후년도에는 4,500억까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대세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 컨센서스에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목표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 월봉 차트상 파란색 라인이 있는 데까지인데요. 이 파란색 라인의 가격이 대략 36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라운드 피겨로 잘라서 목표가격 36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도 너무 가까운 미래도 아닌 적절한 수준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달 가능한 범위까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우리 에코프로비엠을 저점에서 잘 매수하셔서 물량을 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여기 36만 원까지 오르는 동안에 추세선 상단마다 분할로 잘 매도하셔서 수익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종목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 있는 종목은요. 물론 이제 오르는 동안에 업다운은 있을 거예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이렇게 업다운은 하면서 주가가 오르긴 할 텐데 이렇게 주가가 업사이클에 걸렸을 때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장대항봉이 빵빵빵 터지면서 주가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오겠죠.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자면요. 에코프로비엠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기 쉬운지 그런 상황은 어떤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잘 정리드리고자 이렇게 주가 급등 타이밍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수와 매도 전략까지 함께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공개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우리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또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뉴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 조만간에 반드시 도움되실 날이 올 겁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템백어 템백어 하죠. 정말로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비엠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비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비엠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낮은 영역에 위치하면서 거리량도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이렇게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아래 거리랑 터진 거 보이시죠? 나 이제 가겠다고 출발의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들은요.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들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들이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고 차트 분석까지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우리에게 텐백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혹시 주식에서 손실 보셨던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으시면 이 한방으로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고 거꾸로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시세 변하기 전에 문자로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린의 100배 수익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추세린의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평균 한 5개 정도 되는 종목을 엄선해서 내일장의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었습니다. 종목들의 성격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성장성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우리향조 중심으로 기본적 분석을 마쳤고요. 차트상에서는 거래량 폭발하고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장중에 모니터링 하시다가 체결 강도가 좋을 때 빠르게 대응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도 가능한 그런 단타 종목들입니다. 추세린은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선정 잘하기로 이미 입소문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최근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이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이 10%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짜릿한 경험 만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립된 자신만의 매매기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매매기법이긴 한데 많은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매매기법을 무료로 푸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정말로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20년 주식연구회 핵심만 추려서 만든 검증된 매매기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1000% 이상 텐백어 수익을 여러 차례 발생시킨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 딴 데 가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법인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푸는 거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 기법 연구하셔서 자신의 주식 내공을 늘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신 다음에 제 영상 설명란 참조하셔서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분 입장 신청에 대해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준비해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은 제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대양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장중에는 먹기가 어려워요. 장중에는 시세가 너무 빨리 변해서 판단할 틈도 없이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정보로 시초가 공략을 준비했고요. 공략하시는 방법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해당 종목을 켜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수익구간 자율청산이고요. 손절폭은 마이너스 3%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단탄은 손절매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상승구간이 10%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인데요. 장중에 이렇게 1차 청산자리에 도달을 하면 제가 1차 청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1차 청산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마찬가지로 시세가 추가 상승해서 2차 청산자리에 도달하면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 일부 물량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으실지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제가 1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이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아침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저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셔서 추세린의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